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회는 데이터를 열람한다 이런 뜻이겠죠?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Select라고 하는 SQL문을 사용합니다. 이 Select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복잡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물론 Select의 기본적인 용법은 아주 단순해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 번 이 Select라는 명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져와야 되는 피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상당히 까다로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Select문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성능 이런 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Select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Select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문법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데이터베이스 매뉴얼에 있는 문법을 어느 정도 가져와서 이렇게 써봤어요. 이것보다 원래는 훨씬 더 복잡한데요. Select라고 하는 명령이 Select라고 하는 SQL문은 제일 먼저 Select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Column1, Column2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조회할 때 어떤 컬럼의 데이터들만 부분적으로 조회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컬럼명들을 기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체 컬럼을 가져오고 싶으면 컬럼명을 기술할 필요 없이 별표를 쓰면 됩니다. 이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되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생략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 Select라고 하는 것만 사용해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이 From 같은 것들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지를 컴퓨터에게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화면에 출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대괄호는 어쨌든 간에 생략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생략 가능한데 생략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저것들이 지금 기술되어 있는 순서대로 명령이 내려져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rom 앞에는 그룹이 올 수가 없고요. 그룹 뒤에 오더가 오고 오더가 뒤에 리밋이 와서 리밋이 제 뒤에 온다는 거죠. 순서는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테이블과 데이터를 세팅해놨어요. 초기화를 시켜야지 우리가 똑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저랑 똑같은 데이터를 갖게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첫 번째 명령어 Select 그리고 별표 From Student라고 하는 값을 SQL문을 카피해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Select는 무언가를 조회하겠다는 뜻이고요. 조회할 때 여기 별표는 모든 컬럼의 데이터들을 다 조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From은 조회를 하는 대상이 되는 테이블을 지정하는 겁니다. Student라고 하면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 모든 컬럼을 조회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에 들어있는 각각의 행들을 다 조회하는 명령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까지 여러 번 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보죠. 보시는 것처럼 Select 뒤에 Name과 Burst Day라고 하는 컬럼이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을 조회하겠다는 명령인 From이 왔죠. 실행해볼까요? 이번에는 테이블이 경량화됐죠. 아까는 여러 개가 다 있었는데 이번에는 Name과 Burst Day만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Select 뒤에다가 컬럼명을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된 컬럼들에 대해서만 조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제, 세 번째 예제를 카피해서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모든 컬럼을 다 가져온다. 어느 테이블에서? Student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Where라고 하는 게 붙었습니다. 이 Where는 우리가 업데이트할 때도 살펴봤죠? Where가 뭐였죠? 이 Operation,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작업의 대상이 되는 행을 지정하는 겁니다. 즉, ID값이 3인 행에 대해서 조회를 해라 라는 뜻이죠. 그럼 ID값이 3인 행은 뭐죠?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중에 백테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죠. 클릭해, 엔터를 쳐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ID값이 3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행이 이렇게 조회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예제를 카피해서 이걸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가요? 비슷한데 Where 뒤에 이 섹스라고 하는 컬럼명으로 남자라고 하는 값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AND하고 ADDRESS라고 하는 이 컬럼명으로 컬럼에 서울이라고 하는 값이 대입이 됐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중요합니다. AND가 붙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별이 남자이고 주소가 서울인 사람을 조회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작은 따옴표예요. 그리고 예제를 보면 제가 종종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레이브 액센트, 우리말로는 어깨호라고 하는 기호인데 이것과 이 작은 따옴표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기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어깨호는 이 테이블명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나 컬럼의 이름들을 지정을 할 때 좀 더 분명하게 지정할 때 저 어깨호를 씁니다. 뭐 Escape라고 하는 이슈랑 맞물려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지금 설명드리면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저 어깨호를 쓰지 않고 Select라고 적게 되면 이 Select는 이 Select라고 하는 SQL문의 명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어깨호를 써주게 되면 에러가 나지 않아요. Select라고 하는 테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St-U-D-E-N-T 스튜던트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단 따옴표를 칠 때는 보통 문자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단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근데 숫자 같은 경우는 단 따옴표를 생략하고 그냥 숫자를 기록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 성별이 남자이고 주소가 서울인 사람을 조회해봤더니 박재숙이라는 사람이 조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명령이 거의 비슷한데 이번에는 O-A 명령입니다. 엔드는 남자고 성별이 남자고 서울이 주소인 사람에 대한 것이고요. 이 O-A가 붙게 되면 성별이 여자이거나 그리고 주소가 서울인 사람을 검색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엔터 눌러보면 자 여자인 사람들을 일단 검색하고요. 그리고 남자도 검색이 됐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검색이 된 거죠. 즉 웨어문을 사용할 때는 이 컬럼들 여러개를 기술할 때 엔드나 오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문을 또 복사해서 지금 예자가 엄청 많죠. 자 이거를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데이터가 하나만 출력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조회한 결과를 몇 개를 가져올 것인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3이라고 지정하고 엔터를 치면 자 행을 3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백만 건이 있어요. 근데 리밋을 지정하지 않고 셀렉트 프롬 스튜던트를 하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백만 개가 튀어나오니까요. 그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절대로 그런 명령은 실행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셀렉트문을 쓸 때는 웨어문이나 리밋 같은 것들을 잘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스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것들을 요렇게 카피해서 제일 처음의 것만 카피하세요. 그리고 붙여넣기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그 전에 먼저 요거를 해야겠네요. 자 셀렉트 뒤에다 아무 조건도 주지 않고 데이터를 다 가져왔어요. 자 제일 먼저 가져오는 데이터는 이숙경, 박재숙, 백태호 이런 식이죠. 자 그리고 제가 요기 리밋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첫 번째로 0을 지정하고요.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숙경이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기다 1을 지정하면 이번에는 아이디값이 2번인 박재숙이라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죠. 3을 하면 자 요기 보시면 아 3이 아니라 2죠. 자 백태호를 가져왔는데 백태호는 3번,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자 요기 보시면 요 리미트에 들어오는 요 첫 번째 숫자는 offset이라고 하는 겁니다. offset 그래서 자 조회된 결과 조회된 결과라고 하면 요기 있는 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이죠. 외어문 같은 것들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걸 0이라고 하면 자 보통 컴퓨터에서는 카운팅을 할 때 숫자를 카운팅을 할 때 1부터 하지 않고 0부터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데이터를 offset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1이라고 적혀있죠. 요거는 row count라고 하는 건데요. 몇 개의 행들을 가져올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기에 0,1이라고 하게 되면 offset이 0이고 그리고 row count 몇 개의 행을 가져올 건지를 지정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기에 있는 요 첫 번째 행만을 가져오는 건데 만약에 limit 그리고 1 아니 limit 그리고 0,1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0,1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숙경과 박재숙을 가지고 오는 거죠. 왜냐? 자 offset이 0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 중에 두 번째의 행을 가져온다는 뜻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어 눈이 아프시죠? 제가 자꾸 화면을 바꿔서 자 요기 limit이라고 돼 있는 거를 1로 바꾸고 콤마,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위로 올라가 보면 offset이 1이 되니까 두 번째 데이터인 박재숙부터 로우 카운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행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박재숙과 백테오라는 사람의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요거를 1로 하고 엔터를 쳐보면 박재숙, 백테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어디서 쓰냐면 데이터를 조회할 때 조회된 결과를 페이지 단위로 끊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우리가 게시판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셀렉트는 그만큼 중요하고 어 중요한 거라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뭔가 제가 준비한 명령에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 end라고 하는 걸 빼야 되는데 자 요건 뭔가요? 스튜렌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칼럼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성별이 남자인 사람을 조회한다는 뜻이고요. 그 남자인 사람에 대한 데이터 중에 두 개만 가져온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요 예제는 여러 개의 조건 즉 왜어문가 리밋이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조합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예제입니다. 자 엔터 쳐보면 두 개의 데이터가 가져오고 요 두 개의 데이터는 성이 남자인 사람들의 리스트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셀렉트문 조회할 때 사용하는 셀렉트문을 살펴봤고요. 이 셀렉트문은 이 하이 메뉴로 그루핑 정렬 인덱스 조인 요렇게 아주 주옥같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요것들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제가 저것들은 별도의 섹션으로 나눠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